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궁금하죠? 이거 뭐냐면 코기예요. 코기. 약간 생쥐 같긴 한데 코기입니다. 안녕, 귀엽죠? 원래 이거 귀에 털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았어요. 맨날 이렇게 갖고 놀아서. 그랬더니 귀가 사라졌죠? 뭐예요? 그래도 귀엽죠? 그래도 귀엽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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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붙였다 뗐다 해가지고 조금 유리가 깨끗하진 않은데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초를 붙이고 여기 안에다 초를 넣으면 진짜 예뻐요. 꽃도 붙여줄게요. 둘이 와서 굴 viennent 이쪽도 붙이고 저 이게 너무 Vert- denganbbe 해요? holders'isheir, 누구, 해석, 물을 넣고 나렌지 스페악 bar 그리고 이렇게 Yourura 빵 새우 그릇 mouvement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